여러분 긴급하게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지금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이더리움이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이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루나 코인이 지금 폭락한 지 얼마 안된 시점이죠 그래서 이것과 연관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루나 사태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지난 12일 230만원 이었던 이더리움은 지금 불과 사흘 만에 21% 하락하면서 180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찾아보니까 더 떨어졌어요 업비트 들어가 보니까 더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더리움이 180만원대를 찍은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3개월만이다 그 뭐 연저점 보다 더 내려간 거죠 예 비트코인이 같은 기간 7% 하락한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코인의 변동성이 아 익히 알려진 것이지만 알트코인을 대표하는 이제 이더리움의 폭락은 조금 걱정되는게 사실입니다 저도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더리움의 폭락은 이더리움 자체 펀더멘탈 자체의 문제라기 문제라기보다는 파생상품의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코인에도 파생상품이 있다 이런거 저는 처음 알았고 저는 코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기한 신기하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파생상품이 또 이자 노름과 좀 비슷한 그런 경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 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 보자면 요 첫번째 이더리움은요 최근 채굴 코인에서 비채굴 코인으로 그러니까 뭐였지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이제 이더리움을 보유한 사람들이 블록체인 검증에 참여하고 또 이들에게 추가로 이더리움을 보상으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데는 최소 32 이더리움이 필요한데 시세로 하면 약 6천만원 정도죠 그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액이잖아요 소규모 개인 투자자는 함부로 참여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에 차관에서 리도라고 하는 회사가 크라우드 펀딩 개념의 서비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 개인들이 이렇게 모으는 거죠 이더리움을 모아서 검증 작업을 참여해주고 32개가 되면 이제 참여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수익을 나눠주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의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때까지 맡긴 이더리움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넣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리도는 이더리움을 맡겼다는 증표인 ST 이더리움을 발행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셀시우스라는 업체가 등장하는데요 복잡하죠 여러분 어쨌든 그런 업체가 있는데 이건 코인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다른 고객이 맡긴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ST 이더리움을 맡기면 이를 담보로 해서 70% 정도 이더리움을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또 이 이더리움을 또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또 리도에 리도에 이더리움을 맡겨서 받은 ST 이더리움으로 이더리움을 대출해서 이를 또다시 리도에다 맡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마치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예전에 그 연준에 지금도 지급준비율 처럼 그죠 계속 그런 식으로 음 이제 점점 이자를 이렇게 어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항상 지급준비율도 그렇지만 우리의 은행에 예금이 있지만 그게 현금으로 있지 다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다 찾으러 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뱅크런 이라고 해가지고 은행이 파산하겠죠 지금 그런 현상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ST 이더리움으로 바꾸고 그것으로 이자 놀이를 하는 구조 인데요 아 이때 셀시우스의 이더리움을 맡긴 사람들이 한꺼번에 찾으려고 하면 무너질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어 또 세번째 그래서 대출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셀시우스는 ST 이더리움 형태로 대부분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마치 은행에서 현금이 아니라 어떤 장부상의 어떤 숫자로만 있는 것처럼요 그렇죠 근데 맡긴 이더리움을 찾으려는 고객이 갑자기 많아지면은 이제 지급 불용 상태가 되겠죠 예 그렇게 돼서 ST 이더리움 가격과 이더리움의 가격이 1대 1 교환이 안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더 찾으려고 하겠죠 이더리움을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 그걸 찾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진짜 이더리움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에 우려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이더리움이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이렇게 보면요 저는 코인에 좀 적은 돈막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어 피트코인 이라든지 아니면 알트코인 여러가지를 보면은 현실화패처럼 교환도 사실 제대로 안되고 여러분 이걸로 뭐 여러분 결제하거나 하는 사람 그렇게 아직 본 적 없잖아요 그런게 아직 활성화되지도 않고 있고 뭐 여러가지 으 어떤 그런 코인 거래 사이트 이런 것을 통해서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것도 그 자산이라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증시라든지 거시경제가 따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러면 거기에 분산 투자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니다 주식의 영향고 인플레이션 영향에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잖아요 금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금 같은 거는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인플레이션 이럴 때는 근데 그런 것처럼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 이렇게 주식이라든지 거시경제랑 동조화 돼 버리니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비트코인 제일 좋은 거는 탈 중앙 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아직 암호화폐가 제대로 된 화끈한 어떤 그런 기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튜브 여러가지 유튜브 동영상 보면은 이렇게 폭락할 때가 매수할 때다 그러면서 이제 막 코인 매수를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관망할 때지 이렇게 막 많은 돈을 들여서 특히 뭐 레버리지 같은 걸 사용해서 지금 구입할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의 생각이었구요 자 오늘 이렇게 긴급한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전해 드렸구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